오 닿는다 자 그럼 당연히 닿죠 안 닿을 줄 알았어요 188 아니 아까 내가 들어오려고 하는데 아 나가려고 하는데 저 친구가 들어오더라고 키가 엄청 큰 거야 내가 가서 물어봤지 몇이냐고 키가 188이라고 나 5cm 차이가 나는데 10cm 차이가 나는데 15cm 차이가 나는데 어디까지 가야 되는 거야 아 너 어릴 때 뭐 먹었어 주로 어? 밥 먹었다고 똑같이? 야 그럼 난 뭐 굶었냐? 난 뭐 기아야? 어 밥 말고 뭐 먹었냐고 특이하게 잘 모르겠어 원래 컸다고? 아 그래요 예 저는 원래 작았어요 가드닝 툴? 너무 비웃고 있잖아 네 지난번 얘기한 적 있죠 어떤 애가 키가 190 거의 가까이 돼가지고 넌 뭘 먹었냐 했더니 애가 나한테 한다는 말이 찢어진 입으로 물이요 그러면 나는 뭐 어릴 때 뭐 물 섭취 안하고 그럼 뭐 불을 먹었어요 먹을 거 다 먹었다 아버지가 키가 어떻게 되죠? 안 크죠? 어머니가 크죠 어머니 키가 어떻게 되죠? 70 얼마? 2? 아버지는? 76? 너 지금 뭐라 그랬어 지금? 아버지가 안 크다고 야 얘가 또 우리 아버지까지 까네요 자 갑니다 그래서 모여 모여 말지가 모여